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석진이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여기의 영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의 시간을 설마 이 영향을 해야 하는 것과 이게 여기서 주요 타자에서 위로를 가고 국한의 영향을 가고 굳이 주예요 이 영향을 가고 그럼 어떻게 자세히 합니다 알겠습니다 The only thing I'll do is lay 내 진정 소리들어 봐 제맛대로 널 부르잖아 이 감안 어둠 속에서 너는 이렇게 빛나니까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 love me four four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 love me four four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